총접종 가능한 유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자유무기산과 유기산이 측정됩니다. 과즙의 경우는 보통 시트릭산, 말로닉산, 나타릭산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 방법원리 0.1 노르말 수산화나트륨 영액으로 pH 8.1까지 접종합니다. 2. 재료와 방법, pH 미터기, 마그네틱, 티로드, 바, 섞어주기 위한 자석이구요. 50ml 뷰렛, 100ml 플라스크, 10ml 뷔펫, 100ml 메스실린더, 0.1 노르말 수산화나트륨을 위한 기구들이 필요하고 요구르트, 사과주스, 오렌지주스 이렇게 필요합니다. 실험 방법 1. 10ml의 시류에서 CO2를 제거하기 위해 100ml의 플라스크에 20ml의 증류수를 함께 넣어 끓을 때까지 가열한 뒤 냉각시킵니다. 2. 0.1 노르말 수산화나트륨으로 마그네틱 스티리러로 저으면서 pH 8.1까지 적정합니다. 만일 적당한 pH 미터가 없는 경우는 페놀프탈레인으로 엔딩포인트를 정합니다. 4. 계산 딸기나 오렌지 주스의 경우는 시트리게시드, 사과, 배, 복숭아, 주스 등은 말리게시드, 포도즙의 경우는 타타리게시드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 0.1 노르말 수산화나트륨, 1ml 소비수에서 타타리게시드는 2가, 3가에서 0.75g, 말리게시드, 포도즙의 경우는 2가고 0.75g 소비가 되구요. 말리게시드는 사과, 배, 복숭아 주스는 2가고 0.67g 소비가 되고 시트리게시드, 딸기나 오렌지 주스는 3가로 0.64g 소비가 됩니다. 여기에는 0.1 곱하기 1,000분의 1몰의 산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0.0001몰의 산, 10ml 속의 산은 얘를 리터로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죠.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0이 2개 붙구요. 그러면 이게 100ml가 아니라 1리터가 되고, 0.0001이 아니라 0이 2개가 없어지니까 0.01리터당 0.01몰이 되겠습니다. 요구르트의 경우 pH 7.01에서 엔딩포인트를 잡구요. 0.67g 라틱에시드로 계산합니다. 보통 오렌지 주스는 1리터당 시트리게시드 8에서 10g, 사과주스는 1리터에 말리게시드가 5에서 9g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고 RamAK, office, covering them in the air nhilter techniques, 1,000분 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ath, office, breakfast, Sílter techniques and 1 miles,이 미Text,life, water, Desert techniques, HAASE,